안녕하세요. 블루라크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정관장 레드스파크스 도로공사 원정에서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하며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이로써 정관장 4위 GS와 승점 차이를 다시 8점으로 벌리며 사실상 봄 배구를 확정했는데요. 정관장 오늘 승리로 파죽의 5연승 정말 엄청난 상승세입니다. 현재 분위기만 보면 정관장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오늘 감동 리스크가 나왔죠. 고희진 감독 지난 흥국전 MVP를 봤더니 정말 자아도치가 많이 된건지 오늘 게임을 스스로 터뜨릴 뻔했습니다. 1, 2세트 정관장이 무난히 가져오고 3세트도 21대18로 앞선 상황에서 고희진 감독 또다시 더블스위치 작전을 구사합니다. 메가와 염해선을 빼고 이선우와 김채나를 투입한건데요. 그리고 6, 7점을 하며 22대25로 세트를 뺏깁니다. 고희진 감독 지하 후위 때 박혜민을 투입하는 작전을 계속 쓰다가 대실패하고 이제 그 작전은 안쓰는데 더블스위치는 오늘도 또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염해선 전입 때 블러킹을 높이자는 의도인 것 같은데 결과는 항상 안좋습니다. 결국 3세트 뺏겼고 4세트 접전 끝에 간신히 승리합니다. 고희진 감독의 신의 한수로 오늘 진짜 다 이긴 경기를 질 뻔했죠. 작전 타임대 선수들 탓하는 것만큼 본인 탓도 제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메가와 지하는 현재 브이리그 최강의 원투펀치입니다. 오늘 MVP를 받은 지하 최고위 경기를 했습니다. 31득점에 56%의 공격 성공률 여기에 리시브 효율도 38%로 준수했고요. 최근 지하를 보면 리시브가 터지는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상대의 집중적인 목적타를 안정감있게 견디고 공격에서도 확실하게 득점을 해줍니다. 메가와티도 16득점 54%의 공격 성공률과 좋은 서브로 상대를 흔들었습니다. 1, 2세트는 70%가 넘는 공격 성공률을 보였는데 후반에 다소 성공률이 떨어졌습니다. 지하는 상대의 목적타를 받으면서 공격을 해내고 있고 메가는 상대팀 외국인 선수를 상대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하는 낮은 국내 선수들 상대로 공격을 하게 되고 메가는 리시브 부담 없이 또 공격을 하는 거죠. 정말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며 최강의 콤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처럼 방심은 금물입니다. 특히 고위진 리스크 끝까지 경계해야 합니다. 정관장은 이번주 토요일 오후 4시 현대건설 원정을 떠납니다. 최근 GS와 한국생명을 연달아 격파한 정관장이 과연 1위 현대건설 마저 꺾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블루라커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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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